반갑습니다 코코볼리 여러분 오늘은 명랑 핫도그 여러가지 토핑 준비했습니다 기본, 감자, 라면땅, 의성마늘, 고다치즈, 고구마에요 음료는 사이다구요 잘 먹겠습니다 해주세요 전화번호, 랩, 랩, 랩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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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뜨거워드 마지막에 뼈 크림 이은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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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이 소스는 너무 맛있다 그런데 이 소스는 매운 소스예요 소스는 매운 소스에 남아있는 소스에서 소스로를 만들어 봤어요 소스에 두고 소스는 매운맛에 매운 소스를 먹었었는데 소스를 먹으니 소스를 먹어야지 소스를 먹은 소스는 소스를 먹으면 소스를 먹으면 소스는 매운 소스에 이 정도면은 다 먹기 때문에 앗,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너무 맛있어요 먹은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었어요 이 오징어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이 오징어는 너무 고소하고 이 오징어를 잘 먹으면 더 고소하고 이 오징어는 너무 맛있어서 남은 우유 남은 우유 고구마 소금 고춧가루 단무지 audience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계란 맛있다 엄청나게 슬쫄어요 너무 맛있다 뼈는 장면이 너무 좋아요 뭔가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뼈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안주셔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참깨 고춧가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